수의사 수의사죠 계속해서 애완동물 애완동물이죠 남자 남자 들이에요 얘는 남자하고 남자들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가 있는 특징이네요 그럼 펍 강아지 넷 그물 랩 쥐 들쥐 어우 징그러 맨 남자 그쵸 남자죠 맨 한 명일 때 맨 A가 있네요 빅 빅 큰 큰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 했지 이거 이거 어떤지 오 짱짱짱 하 하 하 벌레 그쵸 껴안다 껴안다 란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죠 하다시 껴안기 란 뜻일 때 무슨 시일까 이런 뜻으로 쓰여 이런 뜻으로 쓰여 대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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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 살펴봅니다. 읽어볼까 일단?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오 그렇지 근데 여기에 S의 발음 안이 든다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한결이 너무 가까이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가 잘 안들죠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한 번 더 따라 읽을게요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뭔 소리죠? 돌고래들이 큰 바다에서 본다 Many의 뜻은 뭔지 잘 몰라요? 많은 돌고래들이 그렇죠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그럼 live의 뜻은 뭐겠어요? 산다? 팔다 in oceans 큰 바다에서? 그렇죠 어디에서? in oceans에서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그렇죠 Many dolphins live Many dolphins가 live 한다 어디에서? in oceans에서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live in oceans live in oceans in oceans In oceans some dolphins live in oceans 뭐였더라? 어떤 돌고래들을 공물원에서 산다? 그렇죠 some dolphins가 live 한다 어디에서? in oceans 어디에서? in oceans 뭐였더라? some dolphins some dolphins 여기에 live in oceans 그렇죠 근데 요거 있으니까 들 some dolphins야 some dolphins live in oceans 오케이 계속해서 디스 덜핀 그렇지 잇 피쉬 오케이 자 잇에 S 붙었으니까 잇 츠 바람아 TS가 츠 되는거야 츠 잇 디스 덜핀 잇 피쉬 피쉬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뭔 뜻이에요? 돌고래들이 생선 오케이 자 여기 디스는 가까이 있는거 하나야 그래서 여기에 덜핀 뒤에 S가 없어도 덜핀즈가 아닌거야 이 돌고래가 먹는다 물고기를 생선을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새 뜻은 뭘까요? 먹다 먹다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디스 덜핀 디스 덜핀 It Fish 그러면 eat은 무슨 시에요? 하다시 그렇죠 디스 덜핀이 2000년 피씨를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따라 읽기 디스 덜핀스 스윙 패스트 디스 덜핀스 스윙 패스트 그렇지 뭔소리에요? 이 돌고래 돌을 빠르게 수영한다 그렇죠 그럼 패스트의 뜻은 뭘까요? 빠르게 그렇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찌시란 말이야 어찌 한다 라는 말을 만들기 때문에 어찌 수영한다 빠르게 수영한다 스윙은 무슨 시에요? 하다시 그렇죠 디스 덜핀스 스윙 패스트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디스 덜핀스 스윙 패스트 그렇지 디스 덜핀스 스윙 패스트 오케이 계속해서 다른istle 도핀스 스윙 패스트 줄어들 피트 덜핀스 스윙 패스트 덜핀스 스윙 패스트 퀘이 MC 돌고래들이 응 높은 곳에서 뛰어오를 수 있다 오케이 뛰어오를 수 있다 돌핀들이 캔 점프 할 수 있다 어떻게 베리하이하게 매우 높게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뭐 했더라 네 돌핀스 캔 점프 베리하이 돌핀스 캔 점프 베리하이 그럼 캔은 무슨 뜻이야 캔 뛰어 오케이 점프가 뛴다죠 캔은 캔은 뭐뭐 캔은 뭐뭐 할 수 있다 캔은 뭐뭐 할 수 있다 캔 점프가 무슨 뜻이야 캔 점프가 캔 점프 뛰어오를 수 있다 오케이 매우 높이는 영어로 보였더라 베리하이 오케이 여기에서 올 돌핀스 올 돌핀스 올 돌핀스 헵 핀스 그치 근데 S를 자꾸 안 읽어둘네 핀스 핀스 올 돌핀스 헵 핀스 올 돌핀스 헵 핀스 올 돌핀스 헵 핀스 뭔 소리 해요 모든 돌고래들은 지니러 지니러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올 돌핀스 헵 핀스 오케이 자 얘를 자꾸 빼먹고 있어 이런 거 들 들 올 돌핀스 올 돌핀스 헵 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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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혀 물어야 되는데 혀 물은 게 안 보이네 핀스 핀스 오케이 어더핀스 헵 핀스 핀스 어더핀스 헵 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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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에요 돌고래들을 돌고래들 돌고래 들 아닌데 여기에 어더핀이니까 한마리 돌고래는 많은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매니티즈를 많은 이빨을 돌고래 이빨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뭐였더라 어 돌핀 어 돌핀 핀스 핀스 델핀스 핀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스 돌핀 이스 돌핀 이스 돌핀 핀스 오 스퀵스 스퀵스 오케이 선생님이 큐에 대한 얘기해줬는데 큐는 혼자 안한다 같이 다니고 누구랑 다닌다 했어 유 그렇죠 큐는 항상 유 랑 같이 다니고 둘이 무슨 소리 낸다 했어 쿠 쿠 그렇지 이 에이가 이 나 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 에이 이 에이 여기 에스 있으니까 스쿠 스퀵까지 만드는데 스퀵 케이스니까 스퀵 에스 있으니까 스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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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한데 오케이 그래서 애가 뭐였더라 이스 돌핀 스퀵스 스퀵스 베리 굿 이스 돌핀 스퀵스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따라 읽기 어디에 서 스퀵스 스퀵스 스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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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할거 오늘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주면 정말 멋지겠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